자 지금부터 우리 패스포트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패스포트의 홈페이지이구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패스포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패스포트가 뭐랄까요? 여러가지 인증방식을 통합한 그런 도구인데 통합이라는 것은 언제나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공부하시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건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출발해보시죠. 그런데 이 절차가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절차가 상당히 까지는 아니고 다소 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좀 많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한번, 두번, 세번 정도 해보시면 아마 이제 그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한번에 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 실습 환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앱 언더바 멀티 언더바 유저 언더바 파일 점 제이에스라는 저 파일을 계승해서 저 파일에 있는 이 인증과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패스포트로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패스포트의 사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고 어 듀플리케이트 해서 여기에서 앱 언더바 멀티 유저 대신에 패스포트 언더바 파일 점 제이에스라고 하고 어 여기 있는 파일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왼쪽에는 패스포트의 홈페이지로 들어왔구요. 이 패스포트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자 여기에 목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너럴이라는 걸 이렇게 클릭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오버뷰가 있고 어선티케이트가 있고 컨피규가 있습니다. 자 컨피규는 한국말로 설정이라는 뜻이죠. 여기 있는 설정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이 여러분이 패스포트를 사용하는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예제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패스포트라는 모듈을 require로 로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패스포트라고 하는 모듈을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패스포트 대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패스포트의 홈페이지에서 여기 스트레티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면 스트레치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패스포트 구글 오어스가 있고 여기 보면 패스포트 대시 페이스북이 있고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 패스포트 대시 트위터가 있고 그리고 로컬이라고 해보면 여기 남나요? 음 암튼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ederation authentication 즉 연합해서 인증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즉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패스포트는 페이스북에 인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인증하고 싶다면 페이스북 인증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는 페이스북 인증에 대한 구현을 담고 있는 패스포트 대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하셔야지만 페이스북에도 인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패스포트 대시 로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여러분의 자체적인 인증 시스템 즉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인증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때는 패스포트 대시로컬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pm install-save 그리고 패스포트를 설치할 것이고 패스포트 대시로컬을 해서 자체적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인증 체계로 쓰는 경우에 대한 전략 모듈을 같이 설치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 같은 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났고요. 설치가 끝났으면 이 모듈을 로드하는 이 두 줄의 코드를 저는 카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코드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패스포드를 로드했어요. 근데 저는 이 방식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쭉 내려보시면 middleware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 파트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이 두 줄입니다. 일단 이걸 카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앱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객체 저 객체에 우리도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use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건 뭐겠어요. 앱 use를 하게 되면 자 여기 어떤 작업을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은 모르지만 initialize는 초기화거든요. 즉 패스포트를 초기화하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패스포트를 use하도록 사용하도록 세팅한 코드겠죠. 그 정도 느낌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패스포트 세션이라는 것을 역시 유주하는 것은 우리가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인증이나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세션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세션, 이 코드는 반드시 세션을 우리가 사용할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한 이 코드 뒤쪽에 붙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션을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세션이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다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줄을 추가하면 이제 패스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지금까지 한 이 절차는 여러분이 패스포트를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절차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애매해요. 뒤에서 또 나올 내용들은 할 말이 많거든요. 영상 좀 끊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얘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